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 거고요. 오늘 9만 3천 4백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0.4%가 좀 빠졌지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아주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은봉이 나왔는데도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 뭐겠습니까? 단기 평선 상단에 위치하면서 1차적인 조정이 나와줘야 우리가 비로소 그때 당시에 안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착. 정배율을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조정이 나와야만 우리가 정배율로 넘어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단 구간에 머무르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지금 21선 이탈하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손질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막 장기 평선도 무너졌고 지금 어떻게든 이렇게 하반구간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차트가 연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세계 4위에 걸맞는 적정 주가를 지금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 일단 첫 번째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모션 시장에 있어서 모션 시장 협동 로봇에 있어서 이전에 류정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모션 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여주겠다. 시원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두산 로보틱스 일단 첫 번째로 수급이 해결되면 그만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뭔데? 얘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나?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전부 다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는 어디로 두고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오픈되니까 끝까지 보신 다음에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 거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산 로보틱스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어떠한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일단 첫 번째 여기서는요.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발생이 됐어요. 자금에 대한 이탈. 이 자금이 결국 또 어디로 갔습니까? AI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로 전부 다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니 신선 델타테크니, CCS니 여러 종목들을 통해서 자금에 대해서 어쨌든 개미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섹터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이탈이 첫 번째로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목을 받지 못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인 낙복 흐름이 연출됐다. 자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비로소 이 로봇 산업의 대장주 아닙니까? 대장이잖아요. 대장.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습니까? 10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10월. 23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에 상장한다는 것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랐다. 따라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로서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 로봇 대장주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과 모멘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작년 12월에 몰렸던 지금 이 매물박스에 대해서는요. 1차적인 소화가 전부 다 끝났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목이 집중되지 못하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잡고 계시는 분들 여기에서 수익 실험 못하고 본전에서 전부 다 나왔다고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연출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장대음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 구간에서 1차적인 매물 소화가 전부 다 끝났다 보니까 지금 저점 구간에서 조금만 수급이 붙어져요. 조금만 수급이 붙어져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우리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지금 이 단기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깨지는 시점이 언젠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면 되겠다.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추세선이 깨지고 있나요? 안 깨지고 있다.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장중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으로 H2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분명히 상장 초반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야 이거 무조건 의도적인 주가 눌림이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절대 페닉셀 보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나올 때 우리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슬슬 눌림몸 매매를 준비하자라고 분명히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높이더라도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1차적인 상승 추세 이후에 횡복권이 나와주고 있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조정 구간 지금 이 은봉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매수할 때가 됐다. 얼마에? 4만 8천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1월 13일 날 4만 8천원에 말씀을 드렸고요. 9만 8천원에 전부 다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10만원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라운드 픽의 자리잖아요. 라운드 픽의 자리 라운드 픽의 자리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보통은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라운드 픽의 자리라고 합니다.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 즉 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자리를 호가 단위가 바뀌잖아요. 10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라운드 픽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수하는 타점과 매도하는 타점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우리는 단기간 동안 수익을 보고 나서 약 2배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종목이었다. 그런데 지금이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매수 타점 지금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수급이 조금만 해결이 되더라도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2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변동폭에 있어서 급등락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을 기술적인 분석과 전망과 모멘텀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이 두산 로보틱스도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플랜을 짜놓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올라갔을 때 횡보했을 때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별로 제가 전부 다 짜고 있는 전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